고속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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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 아니 그래서 오늘 누구예요?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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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망신야 올렸어 내게 피가 떠 한쪽으로 쏠렸어 베베 정답이지 와 항상 너 그렇게 능력 믿고 직속 선배는 불러주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해도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콘셉트 맞지 않아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아니 뒤에서 힘 뜯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자 식탁에서 어느 부위를 제일 좋아하죠? 감자예요 뭐? 감자요 뭐? 쟤는 병원부터 보내라니까 아픈 거라고 내가 뻔 얘기해요 식탁에 누가 감자를 먼저 뽑습니까 아니면 대파라고 대파라고 막은 어떻게 해도 남아요 일단 감자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사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 이 랄라라 난나나 룰루루 이런 거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있어 없어 있어 똑바로 확인해봐요 머릿속에는 영화 속 같은 랄라 자면 둘이 지나가네 생각만 해도 떨리네 예 와 이거 어디 똑같니? 키야 또 또 키 아 또 하세요 우리 키 바로 감자 먹어요? 어 바로 감자네 바로 감자야 키 예 오 오 오